왜요? 일찌매가 또 누구 집 팔았대요? 아니다. 과일 보거라. 예. 오라버니. 대간마님께서 사대부가 경호집이 너한테 있다고 가져오라 하신다. 팔은? 급하다 하셨다. 어스타오. 이게 왜 여기 있지? 왜 그러느냐? 아닙니다. 늘 아래 두던 장부 하나가 위에 있길래. 뭔데? 천우회. 아버님 모임 명부집이요. 여기 있습니다. 혹시 그 도적놈 방해드린 적 있더냐? 예?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, 오라버니? 서장에 꽂힌 서책들 저기 걸려있는 붓들 단 한 번이라도 자리가 바뀐 적 있었더냐? 네가 그런 실수를 할 일 없지 않느냐? 예. 그 명부제 이리다오. 어서. 세아니라 조안한 이리다오. 이렇게